한쪽만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거나 하더라도 사실은 통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령부를 찾아야 돼요. 사령부를 찾잖아요. 사령부 찾는 얘기 할 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사령부가 뭐냐 하면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인데요.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자기는 여기가 아파요. 손이 아픈데 원인은 여기 있지를 않고 위에 있어요. 사령부 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령부는 척추뼈라고 그랬잖아요. 척추뼈이니까 척추뼈가 경추, 흉추, 요추, 그 다음에 꼬리뼈, 천추, 미천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느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손등이 아픈다 사실은 문제는 이쪽 팔꿈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통증 유발점 개념이라는 거는 본인이 느끼는 통증에 부의하고 원인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해서 찾아내는 게 의사의 실력이고 이게 이제 전기 자극으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진단할 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색대가 쫙 가서 하면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통증을 어디서 유발시키는지 그런데 대부분은 사령부는 척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령부를 찾아서 사령부를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질병이 좋아지지 않고 고때뿐이에요. 아까 어머니가 고때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을 먹어도 고때뿐이고 사령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통증의 근원을 결국에는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떤 치료들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통증 치료는 인류의 약사하고 같이 쭉 되어서 침등, 물리치료, 주사치료, 뼈주사, 스테로이드 거의 의학,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통증에 대해서 교육받은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빼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대뇌가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가 되어서? 세뇌가 돼서 안 되고요. 저는 스테로이드하고 싸우는 의사예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치료하는 게 자연치유다. 세포 수술의 치료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병은, B병은, C병은 가도 다 스테로이드 뼈주사 놓으니까 여기가 다 위축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치료도 있고 도수치료도 있고 체위충격파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수술치료 급성 아니면 수술치료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수술 받고 나서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너무 많아요. 안 나니까 수술을 했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칼대지 마시고 오늘 해보는 전기자극신경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기자극신경치료를 어떻게 받는 건지도 궁금해하시고 이 치료가 무엇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전기자극신경치료라는 거는 세포 충전시켜주는 충전 방식인데 문제는 고전압으로 하는 거. 3000볼트 제가 쓰거든요. 그런데 안전한 거면 3000볼트라도 전류 자체가 미세절류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저는 매일 제 몸에 대고 있어요. 환자 치료할 때 같이 전기는 이렇게 손을 대면 같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통증에도 이 전기자극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256까지 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주는 효과는 다 있다. 저를 믿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잘 듣는 게 제 경험상으로 목디스크, 오십견, 테니스엘보, 그다음에 위경련, 소화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져요. 위염이라든지 그리고 난청, 이명, 메니르병 같은 경우는 이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한데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도 조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흔한 허리 통증이라든지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족저근막뇨, 족저근막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사령부 치료 안 하니까 재발되는 거예요. 사령부가 어디예요? 사령부는 꼬리뼈예요. 꼬리뼈? 발이 아픈데 꼬리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꼬리뼈 치료 안 하면 족저근막뇨은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구아나사, 구아나사 이렇게 안면 신경마비, 시력도, 장단지 근육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도수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통증이 재발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전기자극 치료가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환자들의 실제 치료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치료 사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여러 방, 가까운 병원은 우선 가게 돼요. 절에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안 되니까 좀 더 큰 병원도 가고 그러다 맨 나중에는 대학병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빨리 낫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래서 평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한 10군데 이상 다니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진통제 중독이 돼서 오고 약물 중독이 돼서 오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대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끊고 진통제부터 끊고 시작을 하는데 이분도 60세 정도 되신 근막 통증증후기인데 왼쪽 다리에 그 빨간 자리가 피부가 썩었어요. 스테로이드로 아주 많이 맞아서. 그래서 완전 포기된 상태로 이건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하고 오셨는데 뭐 그런 대로 효과가 한 10번 정도 치료하는데 많이 좋아지시고 3살도 돋으신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 대상포진 같은 경우 이제 대상포진 급성기염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어쨌든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만성통증 이거는 누구도 못 고쳐요. 통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병원 평균을 보면 10번 하면은 30% 정도 통증이 좋아져요. 대상포진으로 신경이 완전히 다 위축이 돼갖고 신경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대상포진 후유증.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당뇨 때문에 이거 좀 징그러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절단하고 막 이런 거. 합병증으로. 네네. 당뇨합병증 중에 이 당뇨 발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세살이 돋고. 당뇨 발 썩었던 부분에서요? 아니 완전 썩은 거 피가 안 통하는 건 못 고치지만 썩기 전에 막 짓물 나고 악취 나고 그럴 단계에 오시면 세살이 다 돋아버려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12에서 6.6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건 뭐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발 같은 사례까지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분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급성통증, 만성통증에 따라 틀린데 제 경험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고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만성병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주일에 1회씩 5번을 하면 평균 20 내지 30%의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치료를 지속하실 건지 아니면 치료를 그만두고 다른 치료를 받으실 건지 환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하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모든 만병통치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컨디션은 좋게 해주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추락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전기를 좀 충전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기능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좋아져요. 세포가 전체가 젊은이들의 세포가 더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네, 배터리가 새 거니까 아무래도 빠르죠. 배터리가 새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